제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없어!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다시 3탄을 시작해 볼게요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자면 저는 집을 구하고 나서 며칠을 집을 꾸미고 며칠을 놀다가 이제 드디어 개강이 3일이 남을 날이었어요 저희 학교 캠퍼스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내에 있는 거 하나는 시골에 있는 거 근데 이 시골에 있는 게 본 캠퍼스인데 저는 여기서 어학당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를 가려면 이 캠퍼스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제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등록을 하는 날 개강이 3일 남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개강이 3일 남았는데 나는 학교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수강 신청도 아직 안 했고 첫 주에 개강이면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무슨 수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 불안했지만 개강이 되면 다 해결이 될 거야 어떻게든 학교에서 다 알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죠 그래서 이 시골 캠퍼스에서 등록을 하러 갔어요 등록을 다 마치면 학과 사무실에 가서 학생증을 받아서 집에 가면 된대요 그래서 학과 사무실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학과 사무실 들어갈 때가 그래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아 연습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쫄은 거가 무색하게 엄청 친절하게 아 너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구나 그래 여기로 와 받아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학생증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여쭤봤죠 아 저는 영어로 된 전공 강의를 듣고 싶다 영어로 된 전공 강의를 추천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어머니같이 너무 인자한 미소로 아 영어 강의가 많진 않지만 너가 다시 여기를 찾아오면 내가 그 목록을 뽑아서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막 두근두근 내가 쫄아 있었는데 목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 막 이래서 아 감사합니다 시시해 시시했니 하고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한 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목록 보는 법 알려주면 내가 강의 찾아서 볼 텐데 왜 다음에 또 와서 보라 하지? 이분은 당연히 내가 이 캠퍼스에 사는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 다음날 일요일에 교환학생 OT가 또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정보가 또 있지 않을까 학교 차원에서 싶어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서 이틀 뒤에 다시 이 캠퍼스로 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왔습니다 교환학생 OT를 딱 갔는데 뭐 별 내용이 없고 그냥 무슨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기에 뭐 수강신청 주소가 막 써있어요 WWA 엄청 긴 영어가 써있고 수강신청 뭐 어떻게 하라 소리도 없고 그냥 여기서 수강신청 하면 돼 뭐 너가 중국어를 못한다면 니네 학과에다가 물어봐 너가 무슨 수업 들어야 할지 그래서 뭔가 내가 기대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싶었지만 일단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죠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일단 이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과사무실에 내가 수강신청 사이트라 중국어여서 잘 알 수가 없는데 혹시 내가 들어야 할 코스 같은 걸 알려줄 수 있겠냐 학교에서 과사무실에 추천 받으라고 했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읽고 싶었어요 그렇게 친절하시던 분이 왜 내 메일을 읽집을 할까 혹시 내 이메일이 한 메일이어서 그런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개강이자 수강신청이자 청강이자 정정기간이야 근데 나는 수업이 아무것도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미 월요일인데 그럼 난 이미 월요일 수업에 청강은 늦은 거고 뭔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제가 어학당도 수업을 들어야 했다 했잖아요 이 월요일에 학과 사무실에 안 가고 어학당에 갔어요 왜냐하면 어학당 등록기간이었거든요 내일은 이 사무실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어학당 등록을 하고 저랑 같이 한양대학교에서 이 학교로 온 경영대 학과 학생을 만났어요 경영대 OT를 갔었는데 경영대에서는 유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프린트에다가 너네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쫙 쓴 다음에 듣고 싶은 수업 골라 리스트 적으면 내가 다 수강신청 해줄게 그게 수강신청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?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도 내일 학과 사무실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화요일이 됐어요 일요일에 보낸 메일이 이미 60일 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에 가차없이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또 똑똑똑해서 쓱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저 진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로 아니하오 무엇을 좋은 강구와 라이다지와 완성인 호일린 아 그때 영어 강의 추천해준다 했는데 영어 강의 추천해줄 수 있나요?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그 똑같은 인자하고 친절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면서 아 너 왔구나 있잖아 우리 학과에는 영어 강의가 없어 그래서 너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일부는 저의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23살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학교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를 잘 보고 수업의 목록을 보고 잘 고른 다음에 이게 2017년에도 지속이 되는지 이런 걸 더블체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저희 학과 선배가 이미 여기 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영어로 수업을 들으셨다 중국어는 이 정도 이 정도 했다 라고 하시길래 그냥 간 거죠 제가 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건데 그분이 영어 강의 없어 너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잘못 들은 줄 알고 거기서 저는 완전 진짜 뒤통수로 빵 맞은 것처럼 멘붕이 왔죠 없다고? 수업이 없다고? 영어 수업이 없다고? 거기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중국어로 된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? 그랬더니 응! 근데 넌 교환학생이라서 못 들을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왜 온 거지? 나는 왜 온 거지? 여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어학당 수업이랑 전공 수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을 채워야 제가 장학금을 받은 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들어야 할 만큼의 학점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? 그러면 제가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자세히 알려달라 수업 목록을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했더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들어가 봤거든요 수업 이름, 선생님, 시간, 장소 이게 끝이었어요 이 수업에 무슨 수업인지가 안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너무 간단한 정보들만 있었다 그래서 어디서 자세히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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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어디 어디 들어가서 어디 어디 들어가서 있어 거기서 확인하면 돼 이러고 자기 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빨라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음 여기 옆에 컴퓨터 잠깐 써도 되나요?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학생이 앉아서 쓰고 있었어서 어 저 학생 다 하면 써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가면 내가 저기 앉아서 학교 홈페이지를 켜고 이 사람 다 하나하나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미 그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쓰던 학생이 있었고 저는 잠깐 너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잠깐 사무실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신호업을 한번 후 하자마자 저 멀리서 키가 한 190대는 금발머리 남자애가 이렇게 멋있게 걸어오면서 저한테 하이 갑자기 안녕 하는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죠 왜냐면 저는 그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이 이미 저 갑자기 진짜 눈물이 막 날 거 같은 거예요 중간 신청해 줄 거면 홍